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모델은요 혼다 어코드 10세대 2.0 하이브리드 투어링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26,000km입니다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비의변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쭉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칙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본넷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공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 휠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30으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쭉 봤을 때 문콩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99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상태 좋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트렁크 볼게요 트렁크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볼게요 봤을 때 마찬가지로 문콩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휠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시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26,559km 확인했고요 핸들 볼게요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LDWS 있고요 뒤에는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의 전동 시트,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에도 볼게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볼게요 시트 전체적으로 보시면 손상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도 볼게요 보시면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류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솔이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게요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요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혼다 어코드 10세대 2.0 하이브리드 투어링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비의변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